저 쌍문 연구회 아는 사람 있는데 성덕선이라고 모르세요? 저 베스트 팬들 어떻게 이런 의안을 하냐 이게 문명인가? 앞에 해결할 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대단한 사안인데 작가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나요 작가님 좋아하는 내 마음이요 그래 뭐 소리랑 고른 안 할 수도 있지 근데 얘랑 안 하면 아무랑도 안 해 우와 왜 이렇게 모든 배영마다 진심이신가요? 얼마나 진심이면 무슨 역을 맡을 때마다 은퇴하냐는 얘기가 나오나요? 매사에 진심인 남자 매진남 안재용씨와 함께합니다 철파형 스페셜 매진남 안재 어떤 역할이든 과몰임하게 만들어 주는 과몰임남 연기로 이미지 변신을 훅훅훅 하는 남자 배우 안재용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철파엠 창출자 여러분 배우 안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진님이 이진님이 안재형님 완전 팬이에요 오늘 생일인데 완전 선물 받았네요 출근길이라 조금밖에 못 듣겠지만 기대합니다 다시 듣기 있어요 진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쌩쌩이 바로 또 생일까지 축하를 받고 이진님 오늘 완전 진짜 개탔어요 그죠 근데 지금 철파임에 지난 2020년 1월에 나와주셨더라구요 그때 2020년 되고 첫 초대석으로 모셨었는데 4년 만에 또 이렇게 2024년 1월에 마지막 초대석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철파임 오랜만에 왔어요 어때요? 뭔가 조금 더 생기있어진 것 같아요 보통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때도 생기있긴 있었을텐데 더 에너지틱한 공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쵸 그쵸 4년 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도레미님이 깨 안재형님 드디어 철파임에 다시 나오셨네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분명히 다음에 또 나오게 된다면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샴푸향이 느껴진거에요 한 소절 불러주신다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제가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꼭 한 소절 불러주세요 어? 지금 방금 제가요? 라고 했어요 기억 안나실 수 있죠? 안나나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기억이 안나요? 어? 지금 이분 나 이상 연기하는 이제 이제 연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연기 들어가신거에요? 그래서 네 기억 안나실까봐 저희가 음성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음성 파일이요? 주세요 안되요 최유정씨가 녹색창에 안지웅 배우님 아무리 찍어도 1등이 안되요 얼마나 찍었는데 유유 그냥 노래해주시면 앙돼요 하셨습니다 네 네 앙돼요 그럼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다음에 또 우리 철파임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들려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게요 유정씨 그럴게요 유정씨 그럴게요 유정씨 자 정확한 딕션으로 그럴게요가 들렸나요? 네 실시간 검색창이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가 있었네요 2020년 그때 그때 이제 검색 1이 되면은 흔들리는 꽃을 속에서 네 샴푸양이 느껴지는 게 붉겠다고 했는데 이게 2위였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그럴게요 다음에 오시면 그럴게요 네 저도 그냥 뭐 습 지나가려고 했는데 4년 전 약속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신 우리 도레미니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찐팬이잖아요 네 정말 짧게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네 감사합니다 야 그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딱 연결해가지고 네 아 역시 진짜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불러보는 아 근데 이렇게 매 순간 이렇게 좀 진심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딱 해주고 어 진심으로 불러야죠 왜냐하면 장난기가 없네요 이 어 진심으로 불러야 할 수밖에 없는 게 음성 파일까지 준비하실 줄은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당황스러웠네요 우리 오윤형님도 뭐라고 딱 문자 왔죠? 보세요 문자 집요한 집요한 철파엠 감미롭다 그렇죠 집요하지만 그래도 감미로웠어요 그죠 네 사실 오늘 연기할 때마다 화제한 안재웅씨가 이번에 또 네 여러분 참신한 드라마에 출연을 해드렸습니다 드라마에 일단 제목이 일단 영어더라고요 LTNS 나도 처음에 LTNS 이게 뭐지 어떤 드라마인가 궁금했는데 일단 소개를 먼저 해두신다면요 T땡 오리지널 드라마이고요 LTNS 뭐 줄임말이요? Long Time No Sex 의 줄임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6부작의 드라마하고요 지금까지 4부가 공개가 되었는데 네 아주 뜨겁습니다 지금 반응이 좋아요 오 그리고 내일 드디어 내일 5,6화 최종화까지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오시는 분이 누구죠? 저랑 이제 이손 배우가 같이 이제 섹스리스 부부로 등장을 해요 그러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륜 커플들을 뒤쫓으면서 일어나는 예측불어 고자극 불륜 추적 활극입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서 본인 나온 건 이제 택시 저는 택시 기사님으로 나오고 미행과 추적을 하죠 거기서 택시에서 노래 불러요? 위너 택시로 위너 택시로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이런 날도 있어야지 그죠? 너무 아 네 본인도 지금 약간 놀래 약간 본인도 어떤 그 깊은 웃음이 헛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요 놀랬어요 놀래서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놀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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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랬고요 저런 친구 여러분 보는 날 되면 켜주시겠어요? 네 제 얼굴이 너무 뜨거워요 하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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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뜨거 뜨거 나 진짜 웬만하면 안 창피하거든 빨개지셨어요 하하하하 근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했거나 준비한 걸 해야 돼요 안하면 더 병 생기니까 차라리 언제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계속 택시 택시 기사할 때부터 이 노래 해야지 하고 있어가지고 하고 있었죠 그죠? 아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솜씨는 직업이 뭐죠? 이솜씨는 호텔리어로 나옵니다 나나나나 호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에 어디에요? 서울이에요? 서울로입니다 거기 서울입니다 됐습니다 이제 제 할 거 다 했고요 후후 4902번님이 어 진짜 LTNS 혼자 방에서 열심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 그 그 진짜 또대요 또라이 드라마 와 이게 찐잼인데 여러분 다들 보셔야 돼요 마지막에도 얼마 안 남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후루룩 보게 됩니다 지금 아까 4부까지 나왔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LTNS가 T땡 오리지널 중 주간 시청 방문수 1위에 아아 본인도 지금 1위에 올랐다고 어 저 표정 보세요 이거 자신감 있는 표정 네 자 그렇군요 또드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여러 의미가 있네요 또 보게 되는 드라마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어 표면적인 말로는 또라이 드라마 근데 그 말 자체가 주는 뭔가 우리만의 길을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마음에 듭니다 네 7482번님이 문자 한번 보세요 LTNS도 벌써 정주행하고 내일 5,6화 기다리고 있어요 재밌어요 인생 드라마 하나 더 추가요 이야 인생 드라마 우리 안재홍씨 많아요 그죠 이게 총 6회인데 이제 1월 19일에 공개가를 했죠 네네 지금 그리고 내일이네요 2월 1일 목요일 낮 인가요 정오입니다 정오 정오 예정이고요 아니 나 낮이라고 옛날 사람처럼 정오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오 12시 네 정오 12시 낮에 5,6화가 공개된다고 하네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5,6화가 스포 살짝 가능한가요? 엄청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오 지금까지 4화까지 공개된 부분에 아주 많은 복선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5,6화는 정말 휘몰아친다 라는 느낌이 어울릴 정도로 끝까지 갑니다 아 그래도 지금 우리 브리님이 네 네 엘티에니스어 그 사무엘의 모습 중 제형 배우니까 가장 비슷한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음 음 음 가장 비슷한 모습이라면 어 사무엘이 집 안에서 이렇게 헤어밴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머리가 앞머리를 좀 올리려고 집안일을 할 때 저도 약간 이렇게 머리 길었을 때는 그렇게 좀 묶거나 하는 편이거든요 약간 옛날 우리 그 저기 안정환씨 스타일 머리를 이렇게 뭐 뭐 머리띠 이렇게 조금 머리띠 이렇게 살짝 올리잖아요 네네네 그런 모습들 좀 담겨있죠 아 그렇군요 저도 설거지할 때 살짝 밴드하는 스타일인데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땀이 좀 흐르지 않던가요? 아 네 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저는 맞습니다 아 여러분 보는 안에는 그렇지만 제형씨가 이렇게 웃을 때 그 웃을 때 묘한 그 아 여성분들이 어떤 느낌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 귀여움도 있고 어 선함도 있고 네 네 약간 찐 웃음도 있고 네 그죠 그죠 이런거 아 저는 선배님 오랜만에 뵈서 좋아서 웃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면 또 제가 굉장히 친한 동생이 있는데 같이 우리 건국대 연극영학과 나오신 동기 동기입니다 네 고개랑 우리 또 제형씨랑 같이 학버리고 있어 내가 또 우리 공통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8983번님이 이솜 배우님이랑 세 번째 만남이잖아요 맞아요 두 분 실제 케미는 어떤가요? 이제는 진짜 척하면 척 통하나요? 하셨어요 엄청납니다 엄청나고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작품을 할 때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도 그 오랜만이 잘 안 느껴질 정도로 뭔가 이제 촬영 슛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뭔가 굉장히 이렇게 착 붙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이번 세 번째 만남인데 드라마인데 그전에도 연락을 하는 사이였어요? 뭐 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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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보고나는 사이는 아니고 그런데 또 만나면 그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되게 반갑고 또 그런 느낌이에요 또 또 퓨 돌면서 서로 또 믿음이 있고 네네 아 8784번님이 제홍이 형 나 신우야 이번에 나온 드라마도 참 참 연기 잘해 역시 항상 응원하고 잘 보고 있어 건강 잘 챙기고 조만간 봅시다 건대영학과 화이팅 우리 강아지 뽀또가 십자인대 파일로 지금 수술하러 가 유유 수술 잘 받을 수 있게 기도해 일단 신우라고 알겠어요? 네네 남신우 신우 제 학교 후배에요 아 그렇군요 네 수술 잘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래 연락하는 사이인가요? 그럼요 아 신우 한 학번 후배인데 남신우라는 친구구요 네 고맙다 신우야 진짜 오 그래요 신우씨 문자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아까 그 제가 안단 친구가 세민이에요 네 세민이 제 동기 세민이 매일 들어요 아 그래요? 세민이는 단 한반도 해주세요 세민아 잘 지내고 있지? 너무너무 이제 또 새해 복 많이 받고 얼른 보자 세민아 그래요 오늘 우리 건국대 영화과 지금 과 친구 후배들 네 좋아요 그러면 여기 또 김유아님이 다시 또 LTNS 들어와서 LTNS는 어떤 드라마다? 다섯 글자로 홍보 부탁드려요 저는 내일 마지막 화까지 다 나오면 바로 정주행 하려구요 아 이제 또 몰아서 부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네네 한 번에 정주행 하시려구요 보면 푹 빠짐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 보면 푹 빠짐 네네 아 이거 바로 어떻게 탁 나오네 다섯 글자가 보면 푹 빠짐 좋습니다 매니저 친구가 만들어줬어요 아 진짜? 다섯 글자를? 매니저가? 아 모든 게 다 매니저 소속사 결정대로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요 방금 이 부분은 좀 뭐랄까 좀 참신하게 하고 싶어서 어 의견을 구했죠 아 봄에 푹 빠지 네 좋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6부작인데 저희 드라마가 다 나왔을 때 한 번에 한 호흡으로 보시려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구요 야 지금도 현재 1위인데 그렇게 되면 더 1위를 쫙 계속 유지하겠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 LTNS로 나오는 우리 안재용씨를 위해서 이쯤에서 오늘의 퀴즈 가볼까요? 오늘 철파임 인배그램 사진 퀴즈입니다 저희가 미리 철파임 인배그램 s배점 파워에 안재용씨의 방송 전 대기사진을 올려줬습니다 오 안재용씨는 지금 어떤 부지를 하고 있을까요? 자 그래도 객관적으로 드릴게요 1번 엄지척 엄지척 2번 쌍부이 쌍부이면 두 개 이렇게 쌍부이 그렇죠 자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엄지척일까요? 쌍부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기부자 100원 고일날 무료 오늘 소개된 분들 덮밥 외직 상품을 쏠게요 4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스테이든에 동거 anywhere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임을 사랑하는거지 스테이든에 동거 스테이든에 동거 김범수 김범수 보고있나? 그럼 됐어 보면 볼수록 하나 둘 셋 엄지척도 많이 하고 어쨌든 우리 정답은 쌍부이였습니다 정답 문자도 쭉쭉 볼거에요 안재용씨의 어떤 감미로 목소리를 읽어볼거에요 3612번님이 정답 쌍부이 어제 자기 전에 LTNS T땡 메인에 떠있길래 안재용 배우님 믿고 1화만 봐볼까 하다가 4화까지 다 보고 지금 늦잠 자서 허겁지겁 준비하면서 라디오 듣는 중이에요 너무 재밌어요 야 우리 3612번님 너무 잘됐네요 오늘 이제 딱 출근하시고 오늘은 그리고 또 내일 또 12시 정오에 나오니까 내일 또 챙겨보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정말 이베를 보면 궁금해서 저도 봐야되겠네요 저는 사실 T땡을 가입을 안해봤어요 이번 기회 그럼 T땡 가입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면 무조건 보게 되는 드라마 4931번님이 정답 쌍부이 너무 매력적인 드라마인데 시즌2 가능한가요? 쌍부이하고 시즌2 가자 이거 시즌2 같은 의미였으니까 어 약간 혹시 의미있는 사진이었나요? 엄지척에 쓰면 시즌1 2는 2죠 근데 그렇게까지 의도하진 않았는데 근데 보통 이제 터지면 시즌2 가잖아요 그죠? 쌍부이면 시즌4까지 또 그러면 아 그렇네요 쌍부이 이렇게만 했으면 시즌2였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시즌4까지 가자 오 좋습니다 기다려 보고요 자 우리 김춘자님 2번 쌍부이 혹시 푸바오 닮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나요? 왜 이렇게 귀여우신가요? 안 들어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어? 정말 안 들어봤는데요 아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대요 춘자님 푸바오를 너무 좋아하지만 닮았다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음.. 누구 닮았다? 그 농구 리바운드 농구 감독 실제 닮았다는 강량현 코치님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외에는 또 없으시고 네 닮았다는 소리 많이 안 들어보고요 오늘 푸바 닮았다는 소리 처음 들어봤고 네 네 3348반님이 2번 쌍부이 제 인생 영화가 족구왕이에요 독립영화관에서 관람 후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재용님의 대사와 눈빛 표정이 너무나 와닿고 제 마음을 얼마나 울렸거든요 음.. 한 영화를 통해 오랫동안 잊지 못한 울림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우 족구왕으로 또 찐팬 한 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그쵸 0270번님도 2번 쌍부이 보이는 라디오에 쌍부이 하면서 윙크까지 해주시면 오늘 하루 행복할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자 조용! 자 촬영 준비하시고 조용! 레디 액션 찰칵 찰칵 네 잘 찍으셨죠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어 해피 대회 보내시고 한재경님이 2번 쌍부이 안재용 배우 삼행시 갑니다 우리 철가루 청취자분들이 뜬금없이 시키지도 않는데 삼행시는 거 잘해요 그러게요 제가 운뛰어드립니다 안!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배우 재! 재미가 넘쳐나는 배우 홍! 홍홍홍 흥이 아주 많은 배우 사랑해요 어..라고 이렇게 삼행시 뭐 그렇게 막 기깔나게 막 그쵸 막 헉! 근데 갑자기 삼행시를 해주셨다는 거 자체가 조금 놀라운 거 같아요 아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지금 기다려보세요 상황극 하고 막 그래요 본인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가 넘쳐나는 배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고의 최고의 칭찬인 거 같아요 옆죽도 잘 받네요 아니라고 하지는 않아요 자 모두 덮밥 외식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자 그렇다며 방송 끝나고 여러분 선물 받으실 먼저 선곡표도 확인해주시고 이제 코너 속에 코너 들어가 볼거에요 안재홍 탐구생활 안재홍씨에 대한 모든 것을 키워드로 알아볼텐데요 드라마 제목 LTNS에서 한 글자씩 떼서 단어 키워드로 가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탐구 안재홍의 L은 바로 L-O-N-G-LONG입니다 우리 숨수미님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역할 여러 개 하셨잖아요 독특한 캐릭터도 연기하셔서 촬영 끝나고 제일 현실로 돌아오는데 오래 걸렸던 역할은 어떤 역할이셨을까요? 일단 아까 족구왕 얘기 우리 팬이 얘기해 주셨는데 족구왕의 홍만섭, 응파리의 정봉이, 쌈마이웨이 김주만 리바운드 아까 우리 강양인 감독님 마스크걸의 주원학, 이번 LTNS에서 3월까지 진짜 다양한 역할을 많이 하셨네요 연기 들어갈 때랑 딱 끝날 때랑 온오프 전환이 좀 빨라요? 저는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정말 현실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 그 작품이 공개가 되는 시점에서 사실은 좀 빠져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우리 다 찍고 나서 딱 바로 싹 돌아와요? 다 찍고 나서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영화라면 개봉을 한다거나 개봉하면은 조금씩 그때는 이제 뭔가 떠나보내는 느낌이 그제서야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역할 때 현실로 돌아오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QTNS의 사모엘이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공개 중이고 하니까 아직은 오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유지하고 있고 아니 나왔는데 억지로 지금 좀 더 있어, 더 있어 이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요 있어요 2월 1일까지 스테이해 기다려줬으면 그리고 뭔가 떠나보내기가 좀 굉장히 아픈, 아쉬운 이번 작품이? 3231번님이 안재홍씨가 최장으로 올해 잡았던 시간은 언제예요? 저는 15시간을 잡았거든요 자도 자도 잘 못 깨는 게 함정이에요 재홍씨가 모닝콜 해주면 그거 듣고 저 바로 일어날게요 일단 최장 올해 잡았던 시간은? 아, 갑자기 왜 근데 잠을 잔 그냥 왜 하냐면요 하게 되면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왜 물어봤는지 너무 궁금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별의별 상황극이 다 있을 거라고 롱이라서 지금 그렇지요, 센스쟁이 처음에 L! 이스 카인 오브 L! O! N! G! 롱 자, 롱 긴 시간 네 한 10시간? 10시간 정도였군요 10시간 근데 중간에 깨는 10시간 11시간까지 잡은 적 있는 거예요? 안 깨고 조금씩 깼었다가 뒤척뒤척이다가 다시 자고 한 3번에 걸쳐서 한 11시간 자 본 적인 거예요 이랬으면 밤 12시 잤는데 일어났더니 아침 11시인 거 네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철가루들에게 모닝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모닝콜 뭐 재홍씨 스타일대로 일어나 철가루들아 일어나 좋은데요 청취자분들이 철가루들이니까 아니면 사무엘 혹시 톤이 있나요? 사무엘 톤으로 철가루들아 일어나 일어나 철가루들 철가루들아 일어나 철가루들아 일어나 여기까지 이게 여러분 아니 왜냐하면 철가루들아 일어나 철가루들아 일어나 이거보다 나는 철가루들아 일어나 일어나 아 그렇죠 이게 약간 우리 엄마들도 조용히 일어나 이렇게 하면 안 일어난데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유서 형님이 네네 너무 감미로워서 다시 잘 것 같아요 아니 아니요 나 그렇게 생각해요 난 이런 톤이 무섭더라고요 일어나 일어나 이런 게 그렇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요걸 우리가 모닝콜로 또 잘 쓸게요 사무엘 자 우리 그럼 또 우리 롱 L 알아봤다면 다음 L TNS의 T 키워드는 바로 T TMI TMI입니다 0023번님이 재용님 최근 너튜브 영상에서 영상 촬영 당일 간장 계란밥을 먹었잖아요 네 계란 3개를 드셨다는 TMI를 밝히셨는데 네 진짜 오늘의 정말 정말 사소한 TMI는 무엇인가요 원 플러스 원으로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일단 오늘의 사소한 TMI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사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TMI를 오늘 TMI는 사실 그거 아닐까요 건국대의 영학과 신우랑 세민희 얘기가 나온 게 네네 사실 그죠 오랜만에 학교 같이 동문들 얘기도 좀 하고 아니면 동문들 혹시 생각나는 친구들 있나요 혹시라도 짐도 연락하거나 아니면 보고 싶었던 뭐 많죠 근데 신우가 먼저 이렇게 사연을 보내줬으니까 신우가 해장국집을 해요 어디서 양평 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더 번창하길 이렇게 된 거 TMI니까 신우 해장국집 이런 살짝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신우가 또 잘되면 좋으니까 정확한 플레임을 모르는데 양평 해장국으로 알고 근데 너무 많죠 신우야 그러면 이거 어때요 신우가 지금 문자를 주면 이거 듣고 있다면 이건 신우의 기회니까요 그렇죠 신우야 만약에 지금 얘기 듣고 있으면 상호 알려줬으면 바로 TMI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그래요 신우 이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오늘 TMI 오늘 혹시 몇 시 일어났어요 오늘 일찍 일어났죠 오늘 6시 20분에 일어났죠 6시 20분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사실 좀 안이 안 막혔나요 안 막혔어요 안 막혔고 어쨌든 우리 신우의 해장국집 이름을 기다리면서 그렇다면 이쯤에서 안재용씨 신청곡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어떤 곡을 갖고 왔어요 사실 저는 이 노래를 잘 몰랐었어요 제 신청곡은 아니고 제가 철파임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 전고은 감독님께서 노래를 신청해주셨어요 직접 사실 다 이런 것도 TMI네 그죠 그렇죠 본인 온 스토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다 뭐 건대 얘기 감독님 감독님이 혹시 감독님도 혹시 그 학교인가요? 전고은 감독님도 건대 선배입니다 건대 특집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국대 영어학과 특집 영어학과인가요? 연구 영어학과인가요? 영어학과입니다 영어학과 특집 오늘 우리 전고은 감독님이 혹시 라디오 나가면 이 노래를 좀 틀어달라고 했나요?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본 감독님의 신청곡을 꼭 틀고 싶습니다 어떤 노래예요? Only love can hurt like this 칼로마 페이스의 노래입니다 칼로마 페이스의 Only love can hurt like this 지금 감독님도 듣고 계실까요? 아마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또 신청하셨으니까 함께 하시죠 이 방송 들으면서 건국대 영어학과 선후배 친구들도 문자 주시면 저희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듣고 또 안재웅 씨의 궁금한 질문들도 샤비국 칠칠 짧으면 좋고 시방기문제 100원 코리아 무리니까 마구마구 보냈쌍 칼로마 페이스의 Only love can hurt like this 듣고 왔습니다 8.46분 52초 지나가고 있는데 9328번님이 주도권 없는 거 LTNS의 사모일이랑 완전 똑같대요 확실히 아직 역할에 몰입 중이신까봐요 연기 천재 감사합니다 주도권 없는 거 노래 너무 좋지 않았어요 노래 너무 좋았죠 아니 지금 뭐 정서님이 건대 영화학과가 끈끈하네요 원래 좀 이렇게 끈끈했나요? 오늘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1015번님이 제 친구가 건대 앞에서 일본식 술집을 해요 하루 많이 가주세요 그래요 또 건대 앞에 하루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또 가두시고 철팸이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5004번님이 우리 딸 박수아 건국대 중어 중문학과 화이팅 TMI 우리 TMI 사랑하거든요 DJ 캐릭터가 약간 TMI 캐릭터라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수아 화이팅 자 우리 김혜미 님이 와와와와 저 건대 앞 약국에서 근무해요 지금 지하철 타고 건대로 출근 중입니다 아 근데 안재우 씨 연기가 그래도 와와와와 하면 보통 이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와 와 와 와 근데 또 약간 사연은 또 그대로 읽어주는 그 느낌이 조금 더 잘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방향은 저랑 좀 다르네요 방향은 저랑 좀 다르네요 그렇죠 뭐 근데 와 와 와 다음 저도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약간 좀 호들갑 스타일이잖아요 아 저 너무 또 와 와 와 생기있게 해주시는데 저는 약간 문장 그대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요 요정에 유한주 님이 재홍 님 당국대는 안 되겠니 지금 너무 건대만 얘기하니까 우리 원주 님이 당국대는 안 되겠니 돼요 돼요 다 돼요 4812번 님이 재홍 님 감미론 버전도 좋은데 혹시 주원한 버전으로도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재웅 아시데루 이렇게 딱 오셨는데 아시데루 원 모어 타임 4811님 아시데루 잘한다 잘한다 자 안재웅 탐구생활 이제 세번째 또 갈거에요 ltns 키워드 토크 이번에는 ltns 세번째니까 n 키워드는 n n이니까 n e w new입니다 new 1984번 님이 사진찍기가 취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사진 찍으실지 궁금해요 또 새로 만들고 싶은 취미 있으신가요 사진찍기가 취미인가요 저 사진 찍는걸 되게 좋아합니다 아 이번에 사무엘 역할이 또 택시기사 하시면서 불륜커플 사진을 찍는거잖아요 네네 이게 진짜 치밀했던게 연기한테 도움이 되던가요 실제로 사진을 제가 그 극중에서 찍는 장면에서 실제로 찍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작품에 반영되기도 했구요 사용되기도 했구요 감독님이 어 이거 좋다 이렇게 네네네 오오 이게 정말 dslr 카메라 이런것들 dslr도 사용하고 핸드폰도 사용합니다 아 그 다음에 폰도 이렇게 찍고 왜냐하면 빛 노출에 대해서는 핸드폰이 조금 더 그렇죠 작동이 편하니까 근데 요새 폰 좋지 않아요? 사진 성능이라든지 그렇죠 2화 보면은 그 이제 제가 어떤 불륜 상대를 사진을 찍는데 제 뒤에서 카메라가 저를 걸고 그 핸드폰 화면이 나와요 근데 그게 실제로 제가 찍은 장면이 이야 그렇군요 사용되었죠 네 오오 그 정도입니다 이야 진짜 진짜 아니 진짜 사진 찍기 왜 또 새롭게 뭐 배우고 싶거나 뭐 취미를 삼고 싶은게 있어요? 어 사실 저는 좀 막 뭐 배우는거 되게 좋아해서 좀 많은 취미 가져보고 싶어요 음 사진 찍기도 취미 있고 아직 뭐 다 없지만 뭐 어학이라든지 이런거는요 어떤 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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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너무 너무 배우고 싶은데 자꾸 뭔가 밀어뒀던 것 중에 하나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얼른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고 그렇다면 마지막 S 키워드가 촬영하다의 S-H-O-O-T 슈트입니다 슈트 우리 박혜준님이 오 감독으로 데뷔했던 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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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는 가슴 안고 우우 너무 잘 봤는데 또 영화 찍으실 생각 없으세요? 그때는 혹시 배우로 김영철씨 철합 뒤 캐스팅하는건 어떤지도 궁금해요 하셨는데 이건 뭐 질문이구요 네 네 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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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렁대는 가슴 안고 감독을 하셨고 네 혹시 다음 차기작 작품 아직 예정이 있는거 없나요? 예정은 없는데 어 새로운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해보고는 싶어요 언젠가는 네 네 그러면 감독을 한다는건 원고 우리 흐름아닌 작가 대본도 본인이 직접 쓰실건가요? 그러고 싶어요 네네 아 그렇게 해서 네 방금 질문 어때요? 저를 캐스팅하는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너무 영광이고 너무 훌륭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차피 주인공은 안 할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직 제가 각본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근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캐스팅 한 다음에 할 의향인데 저 주인공 안 할 거예요 왜요? 근데 나 주인공 하기 싫어요 약간 주조연?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웃겼던 게 눈빛에서 주인공도 본인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럴 때 있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딱 자기 역할을 아는 거 뭔가 잘 맞아떨어지는 약간 빌런이라든지 약간 주인공을 바치는 약간 그냥 너무 나 너무 잘하고 나 해보고 싶어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주인공 하기에는 약간 그릇이 약간 뭐라 그럴까 스포트라이드로 좀 부담스럽고 못 살릴 것 같은데 약간 조형급인데 좀 약간 진짜 딱 임팽트 있는 거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딱 저기 4, 6명이랑 아이디 쓰시는 분이 천압진은 주인공 친구 역할에 찰떡 완전 최고죠 하지만 메인이어야 돼요 그 주인공이 메인에 완전 자주 나오는 친구 역할로 아 그렇죠 친구도 이제 자주 나오는 친구가 있고 간혹 만나는 친구가 있죠 저는 안 돼요 간혹 만나면 안 할 거예요 저도 스케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일단 그러면 우리 좀 개인적으로 작품 할 얘기 했으니까 과한 거도 걸게요 네 자 우리 안재용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인재님이 어 재용님 다음에 또 철파에 나와주실 거죠? 하셨는데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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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왜냐하면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헤어밴드를 하는 걸 어떨까요? 그건 다음에 어? 해서 다음 해가 이미 이제 성사가 되었고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했죠 아니 그래서 뭐 진짜 홍보하거나 드라마 등등 하기는 뭐 자연스럽게 이제 철파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코쳐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좋습니다 원래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막 부담스러워 하시진 않으시죠? 뭐 조금 근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 첫 촬영 같은 것도 아침 시 촬영이 많으니까요 그럼요 네 더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럼요를 많이 쓰시네요 그럼요 꼭 나오고 싶어요 네네 그럼요 어 이진영님이 아 느끼셨구나 안비원님이 뭔가 반박자 쉬고 답변하는 스타일 크크크 다다다다 쏟아내는 철업기랑은 스타일이 달라서 더 찰떡인든요 나 이제 다다다다 와와와 그냥 읽을 거예요 이제 어 근데 방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다다다 쏟아내는 네 그렇죠 음 반박자를 이렇게 쉬더라고요 어 4902번님이 혹시 신우님 가게 감자탕 아닌가요 제가 찾긴 찾았는데 선일인의 감자탕 대표자 남신우 본사 맞는지 궁금해요 이분은 지금 자기 거 공부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선일인의 대표자가 신우 그쵸 그쵸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안 되지만 뭐 다음에 신우님 가게는 꼭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선일인의 감자탕도 화이팅입니다 네 우리 4902번님 차라리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마침 시간이 벌써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기분 좋은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느낌이고 그렇죠 뭔가 활력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이단님도 재영배우 즐거웠어요 내일 LTN에서 최종회 기대할게요 2월 1일 내일 목요일 정오 12시입니다 그렇죠 네 많은 기대해 주세요 엄청날 겁니다 아마 6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몰아보는 것도 좋아요 자 우리 끝에서 한번 깨어보세요 해주죠 오늘 하루 오픈업 7시대는 셔업 07이라 재홍이는 이제 셔업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